무더위와 기승을 부리며 지친 몸과 마음의 재충전이 필요한 7월, 행정안전부가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 33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. 지난 1일 국내 섬 여행자들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걷기 좋은 섬, 풍경 좋은 섬, 이야기섬, 신비의 섬, 체험의 섬 등 5개 테마로 가고 싶은 섬을 선정했는데요. 해안선을 따라 등산 트레킹을 즐기기 좋은 걷기 좋은 섬으로는 신수도와 외달도 등이 선정되었으며, 바닷가 모래사장과 노을 등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풍경 좋은 섬으로 장자도와 호도 등 9개 섬이 선정됐습니다. 연화도사와 사명대사의 전설과 관련한 테마여행을 즐길 수 있는 연화도와 일본이 중일전쟁을 앞둔 1935년에 설치한 포대가 있는 지심도는 이야기섬으로 뽑혔으며, 경기 화성시 국화도와 전남 완도군 금당도 등 6대 섬은 간주 때 드러나는 바닷길 등 특별한 자연환경을 지닌 신비의 섬으로 소개됐습니다. 이 밖에 체험의 섬으로는 낚시나 온천, 갯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인천 강화군 성모도와 전남 신안군 증도 등 7개 섬이 선정됐습니다.